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넨 과학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저는 페이스북 관리와 강사 섭외를 하고 있는 백인경 저는 윤성호 선생님과 같이 사회를 맡고 있는 차수연 그리고 디자인을 맡고 있는 송예은입니다 저희가 9월 25일부터는 과학과 예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술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과학 교실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악기와 춤 노래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때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강의 9월 25일에 여러분 다같이 만나도록 해요 끝까지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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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